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수십 문제에 내러 들어갔다가 일곱 명의 선생님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물고 들어오신 거예요. 다 걸렸어요. 3일 동안에. 100%. 그 정도로 신종 인플루엔자는 감염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병이고요. 사실 멜스는 그렇지 않죠. 전염병이긴 하지만 전파율이 그렇게 높은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재를 안 하더라도 그냥 없어지는 병인데 왜 그 당시 이렇게 저희들이 무서워했냐면 모르는 병 또 치사율이 높은 병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런 감염병마다 저희들이 연구를 수리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저희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자들과 같이 감염 역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 중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도 공중보건위기사업단 질병관리본부의 아주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업에 11개 세부 과제가 있었고요. 저희 수리 모델링 과제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전파 확산 모델을 만들어주는데 지역 확산 모델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럼 지역 확산이면 저희들이 전국 내에서의 어떤 감염 확산이 아니라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많은 네트워크를 고려한 모델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감염모델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저 또한 미분방정식 오늘은 돌아가실 때 아마 머릿속에 미분방정식이 이렇게도 많이 쓰이는구나 그거 하나만이라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분방정식은 아까 김재인 교수님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시간이 조금 없어서 말이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처음에 과천에 2009년도 4월 27일 날 한 명의 환자가 생깁니다. 과천에서 생겨서 수도권 번져나가고 강원 지역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나가는데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안에 지금 과천이에요. 제가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한 두 시간 강연을 했더니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뒤에 계신 분들보다는 감염될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두 시간 동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S는 감염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고 저는 I 그룹에 있어요. Infectious. I 그룹에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 I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미분방정식입니다.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가 일어나죠. S도 바뀌겠죠. S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I가 늘어나고 R도 나중에는 늘어나겠죠. 회복된 그룹. 그런데 감기래서 신종 인플루엔자도 보균자 그룹이 있습니다. 또 감기인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수학자가 저렇게 잘 알아?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감염 역학자들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신환자가 뭔지 유병 환자가 뭔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서로 소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항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속 넘어갔네요. 계속 넘어갔네요. 이게 시간을 갖다가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도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표시를 안 하면 감염 역학자들과 소통이 안 됩니다. 수학자들은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를 못해요. 다 수식으로 써놔야지 이해를 해요. 똑같은 방정식이라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넘어가면 이제는 서울 안에 감염된 그룹, 회복된 그룹, 감수성 그룹 다 있다면 인천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도권 안에 서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서울 있고 인천 있고 강원이 있는데 강원 지역이 너무 넓어서 31개로 한번 쪼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통근 통학 데이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한 60% 이상이 통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통근 통학 데이터를 굉장히 쉬운 싸인 함수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하루 동안에 잠자는 시간 빼고 플러스 쪽이 출근하는 시간 또 집에 돌아오는 시간 이러한 싸인 펑션을 이용해서 플로우 모델을 만들었어요. 서울과 인천 사이에. 그래서 감염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미분 방정식이죠. 빨간색이 교통을 나타내는 통근 통학을 나타내는 함수라면 지금 보시는 이쪽이 감염에 대한 식입니다. 아까 보셨던. 서울 안에도 경기 안에도 이런 S그룹, 보균자 그룹, 환자들 그룹, 나은 그룹들이 있고 인천 지역에도 있어요. 이러한 지역을 저희들이 한국 전국으로 확산을 해서 그렇게 모델링을 했고요. 나온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수도권에 대한 거예요. X축은 시간이고 저희 2009년도 데이터는 초기 한 8월 말 정도까지는 확진자 데이터고 그 다음부터는 타미플루를 먹은 사람들이 데이터예요. 저희는 지역 확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확진자 데이터만을 갖고 142일 동안 지역 확산 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데이터고 파란색이 저희 아까 수리 모델에서 나온 결과예요. 어때요? 굉장히 잘 맞죠?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지역 확산으로 해서 저희 한국의 처음에 저기 보이는 과천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쭉 보시면 KT 다니는 지금은 호남까지 연결이 됐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퀘스션. 이런 무비는 사실은 데이터만 있어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수리 모델 갖고 할 이유가 없죠. 더 데이터가 정확한데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왜 수리 모델을 했을까요? 저희 그룹은. 그 많은 그룹들이 왜 했을까요? 뭔가 더 해야죠. 뭐 하고 싶으세요? 수리 모델을 좀 하시는 분들이세요. 정책자예요. 그러면 뭔가 중재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백신이 있으면 백신을 어느 지역에 먼저 줄까? 어느 나이에 먼저 줄까? 지금은 백신 모델은 아니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통근통학이라는 그런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통근통학을 조금씩 제안을 해보면 그런 중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2009년도에 백신도 처음에 없었고 약도 없었죠. 타임플로우도 나중에 생겼어요. 그렇죠? 처음에 정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아이솔레이션 컨트롤이에요. 그게 뭘까요? 뭐 격리를 시킨다든지 뭐 손을 씻는다든지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통근통학이나 이런 거를 제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컨트롤을 했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이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지역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정책자예요. 어디를 컨트롤하실 것 같아요? 제한된 돈밖에 없어요. 비용이. 처음에 과천에서 생겼어요. 그런데 인천에 갔다가 제약을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과천을 제약에 두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정책자라면 소스지역 컨트롤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음 환자가 발생한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소스지역, 즉 수도권에서는 과천에만 저희들이 통근통학을 갖다가 20%, 30%, 40% 제한하는 거를 늘려봤고요. 그게 X축이고 그 다음 Y축은 신환자 발생에 대한 리덕션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을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보시면 증가함수죠. 당연하죠. 통근통학을 많이 제한하면 자연할수록 그런데 소스지역만 한 거예요. 어디에서만? 과천에서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 효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자 그러면 타이밍은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초기에 저희들이 중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통근통학을 계속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2주, 3주, 4주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4주 이상을 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건 수리 모델 결과로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를 보시면 통근통학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수도권 굉장히 복잡하죠. 점들이 지역들입니다. 강남도 있고 안양도 있고 인천도 있고 지금 많은 수도권만 봤을 때 전남 지역은 그나마 네트워크, 통근통학 네트워크가 좀 듬성듬성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왜 해필이면 과천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강남을 한번 컨트롤을 하면 같은 비용이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디 컨트롤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강남, OR, 과천 그냥 하나 찍어보세요. 강남 강남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약장사 하는 것 같아요. 소스 지역 이게 뭐냐면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게 똑같이 30% 중재를 했어요. 그런데 허브 지역의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허브 지역이 아니라 소스 지역 과천에 중재를 하는 게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허브 지역은 네트워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감염 환자 확산이 굉장히 더 많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네트워크가 엉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스 지역 중재가 훨씬 효과적이긴 하지만 허브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리 모델링으로 나온 결과는 같은 비용이 한계적이라면 소스 지역 과천에 처음에 중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정책 제안을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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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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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